안녕하세요. 완도수사입니다. 싱싱한 자연산 간재미를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. 말릴 때 이렇게 내장을 다 빼가지고 말리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햇빛에 말리면 너무나 맛있는 반건조 간재미가 됩니다. 간재미는 쪄서 먹거나 이제 두룩 같은 게 같이 나오면 같이 쪄서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. 특히 마른 간재미는 특히 쪄서 먹으면 너무나 맛있고요.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꼭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